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전기 쪽에서 또는 전자 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공구로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와 그리고 아날로그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특성과 또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측정되는 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대로 액정 화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액정 화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타리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기능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선택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로타리 스위치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전압을 측정할 건지 저항을 측정할 건지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건지 물론 멀티 테스트하기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 테스트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구인데요. 공구면서 장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지할 수 있으면서 사용하는 용도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C 전원 전압 기능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점검을 할 때 우리가 교류 전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AC 전원 기능 선택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DC 전원이죠. 자동차용은 주로 직류 전압을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류 전압을 많이 측정을 하니까 DC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DC 전압 측정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게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기능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전류를 측정할 때 프로브를 플러스 프로브를 이쪽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전압과 저항을 측정을 할 때에 플러스 프로브 마이너스 프로브가 있다면 플러스 프로브는 적색으로 우측에 이렇게 볼트 오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이 프로브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마이너스는 컨벙 적색에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측정 부위를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전류만큼은 이쪽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 그래서 플러스 적색이 이쪽에 연결이 돼서 꽂혀서 전류를 측정한다. 물론 자동차용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를 사용을 하거나 전용 전류계를 사용하거나 그러나 하이디에스나 또는 다른 측정기기가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티 테스트하기에 전류 측정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자동차용으로 사용이 될 때는 방전 전류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쪽에 보니까 뭐 듀티라든지 또는 뭐 듀엘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하는 용도가 선택이 되도록 나와 있지만 멀티 테스트하기는 요즘에 거의 사용되지가 않죠. 엔진의 발전과 함께 전자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캐너를 가지고 점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멀티 테스트하기로는 듀엘을 측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데이터를 고정할 수 있는 데이터 고정 스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측정하는 데이터를 여기에다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거리가 있어서 아니면 변화가 이렇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수치가 변하는 상태가 되면 이 데이터 고정 스위치를 눌러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평상시에 멀티 테스트하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OFF 시키겠다라고 하면 전원을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류 흐름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인 방전되는 것도 방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OFF 스위치 컨닉터를 OFF에다가 놓고 마무리를 해서 멀티 테스트하기 사용 용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의 용도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직접 멀티 테스트하기로 이제 활용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 먼저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걸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 전압 DC 기능 선택 스위치는 DC 선택에다가 놓고요. 전압 측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브는 적색 흑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트 또는 오음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끔 플러스 프로브 그리고 마이너스는 컨봉에다가 연결한 상태에서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물론 디지털로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는 극성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플러스는 적색 프로브를 마이너스는 흑색 프로브를 되게 되면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12.75V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 만약에 극성이 바뀌면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극성이 바뀐 내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압 나오는 출력이 되는 것은 바로 측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선택 스위치를 전압에다 놓고요.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걸고 발전 전압을 측정하니까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전기의 출력 전압을 확인합니다. 단 여기다가 발전기 비단자를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차체의 마이너스 또는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발전기가 요즘 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비단자를 출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따라서 발전기 비단자는 플러스 배터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 측정하듯이 그대로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도 발전기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디지털 액정 눈금에 14.54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배터리 전압 시동 걸기 전에 배터리 전압 시동 걸었을 때에 대한 배터리 전압이지만 배터리 전압이 아니라 발전 전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화장치를 점검을 한다고 할 때 선택 레이지를 DCV로 선택을 하고 자동차용 전기는 DCV라고 했죠. 직류가 되기 때문에 직류에서 거의 다 측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기의 커넥터를 탈거를 한 다음에 점화 스위치 온 상태 키 2단을 놓고 보면 지금 출력되는 단자가 11.57V가 출력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멀티 테스트 하기로 출력 전압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기다 됐을 때의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가 되는 상태로 접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화 코일이 지금 있고 점화 코일을 점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화 코일에 연결되는 단자 또는 이와 같이 센서에 대한 크랭크각 센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는 해당되는 센서 어떤 센서가 됐든지 커넥터를 탈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커넥터 쪽에 공급되는 전압을 확인을 한다. 공급되는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되는 전압 즉 공급되는 전압이 5V니까 이슈 전압 센서 제어 볼트가 5V이기 때문에 플러스 프로브를 여기 커넥터 쪽에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접지를 찾아서 점검을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시켜서 점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접지가 됐을 때는 접지 배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본선 출력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찾으면 센서 접지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4.62V가 출력이 됐다. 5V지만 4.6V 정도가 출력이 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 출력 중에서도 이제 온도에 관련된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기 센서 즉 온도에 관련된 센서는 부특성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온도가 높게 되면 저항값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은 커진다라고 하는 부특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이지만 출력전압 저항이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프로브에 대한 상태를 정렬을 하고 전압에다 선택을 한 다음에 플러스 프로브를 어디에 출력선 센서 출력선에 대고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시켰을 때에 이렇게 센서에 대한 지금 측정된 전원은 2.878 볼트가 지금 출력이 된 것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도에 관련된 센서도 전압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스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측정할 커넥터를 확인하고 레인지를 DC 볼트에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어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서 작동시켰을 때에 지금 이쪽 라인에 전압이 얼마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 볼트 정도 103 볼트인데 0.1 볼트 정도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디지털 볼트가 되기 때문에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소수점 이하까지도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화 코일의 저항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을 측정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0점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점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코일이 1차 코일 연결되는 단체 이 극성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저항을 측정할 때는 코일이나 또는 저항 자체를 점검할 때는 극성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이 프로브를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했더니 저항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1.9 오음 정도가 출력이 됐고 다음에 레인지를 이제 그대로 오음에다 놓고 다시 세팅하고 저항을 측정할 때는 한 번 측정할 때마다 반드시 0점 세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측정을 해봤더니 2차 코일 점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코일에 대한 저항을 2차 코일을 점검을 했더니 17.32 킬로오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저항 값이 나오는 저항 값에 대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측정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전구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구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에 전조등 필라멘트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프로브 다시 말하면은 프로브가 필라멘트를 통할 수 있게끔 저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팁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이 저항이 단선되지 않았다면 저항 값이 나오죠. 0.1옴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거나 새 걸로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때는 유리관종을 손으로 잡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색을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리관을 손으로 잡거나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이와 같은 유리관을 잡게 되면 나중에 교환이 되더라도 곧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선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저항체 유리관 외쪽에 외적인 부분이 오염이 되면서 좌우에 저항이 생기면서 그만큼 또 빨리 필라멘트가 마모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단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단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관 잡는 것을 조심해서 유의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쪽은 다 코일이니까 릴레이는 내단자다. 그러면 내단자의 코일 저항이 있죠. 코일 저항에서 코일 저항을 측정을 하고 측정을 했더니 지금 25.5옴이 나왔습니다. 25.5옴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팅을 한 다음에 스위치 쪽에 대한 스위치 접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누르면서 저항값을 확인하니까 도통이 되고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 놓으면 다시 무한대가 되고 누르면 0옴이 나오고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스위치가 이상이 있으면 도통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위치, 코일 그리고 전압 이렇게 지금 멀티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이오드 점검도 측정이 가능하죠. 자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다이오드 특성상 한쪽으로 통하고 한쪽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저항 5옴에다 놓고 또는 다이오드 점검용 그런 프로북 기능 선택이 있다면 그쪽에 놓고 점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특성상 한쪽으로 도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옴에다 놓고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면 여기에 스테이터 코일 즉 본선이 연결되는 쪽에 플러스를 대고 몸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댔더니 이렇게 얼마가 나오느냐 0.5옴 정도가 지금 502.5옴 정도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도통되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극성을 바꿔서 마이너스 프로브가 여기 리드선에 플러스는 몸체에 됐을 때 도통된다면 양쪽으로 통하는 거니까 다이오드가 이제 고장났다 다이오드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도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도통이 되는 것도 멀티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저항값이 여기에 표시가 된 대로 저항값이 출력이 되면서 정상 저항값이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류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교류전압은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특별히 측정할 그런 전압은 아니지만 활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정용 전기, 아답터를 이렇게 220V에 대한 전원에 설치를 합니다. 즉, 기능선택 스위치는 AC전원 볼트에다가 선택을 하고요. 프로브를 AC전원은 측정할 때는 극성이 필요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정을 해봤더니 224.2V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용 전기 그래서 가정용 전기는 이사를 했다든지 또는 가전제품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이와 같은 커넥터를 연결을 할 때 전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기가 전원이 오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바로 그 기기, 즉 전자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기 전원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방전전류를 점검한다 라고 했을 때에 플러스 쪽에 배터리 플러스 측에 플러스를 탈거하고 그리고 이 기능 선택 스위치는 전류에다 놓습니다. 전류에다 놓고 여기에 아까 서두에 이제 기능 선택 말씀을 드리면서 컨벙, 마이너스 리드서는 그대로 놓고 플러스 쪽만 빼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전류 측정할 수 있게끔 프로브를 전류 측정용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를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바로 이와 같은 터미널 뺀 배터리 터미널 연결된 단자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연결된 건 멀티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동되는 상태가 14.9A로 측정이 되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류가 그 전류가 쉽게 얘기해서 다 전원이 꺼졌는데 이 전류가 이런 전류가 측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선가 지금 전류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터리 전원이 계속 방출이 되고 있다. 방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누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방전 전류를 점검한다. 이것도 멀티 테스트하기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사용 용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나로그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는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는 이렇게 선택 레인지가 기능 선택 스위치가 있고요. 내부 저항이 디지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를 사용할 때는 센서나 또는 ECU 관련된 쪽의 전원은 이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는 단선된 상태는 바늘 지침이 아날로그로 뜨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압이나 또는 단선 상태나 도통 상태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에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기판 지침이 있죠. 계기판 지침이 있고 맨 위에 녹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저항값,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로 가운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가운데가 뭐냐 AC 또는 DC 전압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DC 암페어 측정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플러스 프로브, 마이너스 프로브가 이렇게 있죠.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플러스는 이렇게 적색으로 볼트 또는 오음 암페어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는 컨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저항을 측정할 때 세팅을 해서 0점이 맞지 않을 때 세팅이라고 하는 얘기는 플러스 프로브, 마이너스 프로브를 서로 연결해서 딱 팁을 연결해 놓고 지침이 뜨게 되면 여기 0점, 바늘 지침이 0점에 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0점 조정기를 좌우로 돌려서 0점을 맞춘 다음에 측정치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맞지 않는 경우에 원인은 자체적인 정밀도가 떨어져서 사용하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건전지가 마모가 돼서 달아서 방전돼서 이와 같이 0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0점 조정을 했는데 0점 조정이 안 맞아서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내부적인 건전지가 방전될 확률이 높다 건전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 스위치에 대한 상태를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타리 여기에 육안으로 보시는 바대로 이쪽에 보면 DC전압 DC전압 이쪽은 AC전압 저항을 측정했다면 이쪽에서 녹색 부분에다 놓고 저항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0점 기준 제로 세팅이 되고 위에는 저항을 측정하는 녹색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쪽 좌측에 왔을 때는 무한대 측정 기준치가 무한대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압은 이와 같이 AC 또는 DC전압의 전압으로 흑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고 로타리 스위치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DC전압이냐 AC전압이냐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측정하는 거냐 선택을 하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측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한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극성이 바뀌면 내부 휴즈가 나갈 수가 있거나 또는 휴즈가 나가지 않으면 테스트하기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날로그는 극성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테스트하기 DC전압에다 지금 선택을 하고 DC전압 선택을 한 다음에 DC50V로 지금 선택을 했죠. 50V 배터리 전압이 발전전압이 14.5V 15V까지 측정이 되니까 그 다음 선택을 50V로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DC50에다 놓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흑색은 플러스 적색은 플러스 흑색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배터리가 지금 현재 방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1V가 지금 출력이 됐고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전압을 측정한다? 라고 할 때는 발전기 전압도 DC50V에다 놓고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걸고 시동 건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때는 14V가 나왔다. 물론 이렇게 디지털로 측정할 때보다 훨씬 더 수치가 소수점 반을 지침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건 1V 단위로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진에 그만큼 디지털 멀티 테스트 하기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측정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육안으로 보는 상태에 따라서 그런 내용도 출력되는데 우리가 보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를 50V에다 그대로 놓고 여기 보면 슈즈가 있고 슈즈 릴레이가 있고 슈즈 블링크가 있죠. 슈즈를 점검한다. 슈즈 블링크 배터리 플러스를 여기에 한 단자에다 놓고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자체에다가 연결했을 때에 현재 출력되는 다시 말하면 슈즈 쪽에 전원 공급되는 전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됐죠. 12V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급전원은 확인이 된 거고 여기에 슈즈 블링크 또는 대용량 슈즈를 활용을 해서 단선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AC전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테스트 하기를 가지고 선택레인지 AC250에다 선택을 하죠. 왜? 가정용 전기는 222 기본이기 때문에 200V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약 250V에다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하는 범위는 측정치에 출력되는 전압보다 높은 단계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AC전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날로그 테스트 하지만 선택을 AC전원에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프로브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을 때에 여기 연결된 극성은 교류가 되니까 출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극성이 밖에도 상관이 없죠. 전기 자체가 AC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235V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점화코일을 점검하는 저항을 점검한다 라고 할 때는 선택레인지를 R로 선택을 하고 아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0점 세팅을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늘 지침이 0으로 지침으로 왔을 때 맞지 않게 되면 0점 조정을 해서 0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0점이 맞게 되면 바로 측정을 해서 점화코일 플러스 마이너스 팁을 이렇게 갖다 대서 코일의 저항을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대한 저항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대한 저항을 측정한다 2차 코일을 저항 측정한다 라고 하면 무한대가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예 바늘 지침이 뜨지 않고 무한대로 지금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에 대한 저항이 절연저항 즉 저항치가 절연이 잘 된 상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측정값에 대한 부분 1차 코일 2차 코일 또는 절연저항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도 멀티테스트 하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멀티테스트 하기에 활용도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릴레이 같은 코일 저항 저항을 측정한다 라고 해야 되면 릴레이는 4단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에다 놓고 이와 같이 토통될 수 있는 단자 코일 저항을 연결을 해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테스트 하다 라고 할지라도 저항에는 극성의 의미가 크게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도 이렇게 극성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테스트 하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류 측정하는 걸 한번 보죠. 방전전류 측정하는 거 가급적이면 전류는 전류계로 측정이 되는 게 좋다. 왜 낮은 전류 약한 전류를 멀티테스트 하기로 점검할 수 있는데 방전전류 정도만 우리가 멀티테스트 하기로 점검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발전전류나 어떤 스텝 모터나 기타 등등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요하는 부분에서는 전용 전류계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멀티테스트 하기에 전류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아까처럼 디지털 멀티테스트 하기를 점검하듯이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 단자 쪽에 지금 단자를 탈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극성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는 이 플러스 쪽으로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 연결이 연결이 돼서 극성에 연결이 됐습니다. 단 플러스 프로브가 바뀌어진 것은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 저항이나 오음 측정하는 것에서 탈거해서 위에 전류용으로 이 리드선이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류 측정하는 선택 레인지가 전류를 측정하는 쪽으로 지금 컨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전류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누전되는 전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아나로그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TR 점검하는 TR 점검용 이와 같은 코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NPN 또는 PNP TR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커넥터 체결되는 단자에 따라서 이렇게 NPN인가 또는 PNP냐 NPN이냐 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바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PNP 또는 NPN TR을 구분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하기가 바로 아나로그 테스트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 멀티 테스트하기는 특히 산소센서를 점검할 때는 직접적으로 아나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부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슈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드시 산소센서 또는 일반적인 센서나 이슈 점검에 관련된 배선을 점검할 때는 아나로그 테스트하기 보다는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용도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 또는 아나로그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사용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멀티 테스트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즉 점검하는 진단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